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빗성코리아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부산 쪽 일도 좀 하고 있는 오유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연구소에 있으면서 나름 공을 좀 많이 들여서 분석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거를 좀 아시면 나름 시장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증권성 소송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깊하게 인텍스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래 가상자산이 증권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증권이랑 비슷하면 당연히 증권과 관련된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규제 당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EC가 되게 열심히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리플 소송도 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변동되는 것을 보였는데요. 가상자산 증권성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위컴퍼니라는 게 1940년대 이때쯤에 하위컴퍼니라는 오렌지 농장 회사입니다. 이 오렌지 농장 회사가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를 오렌지 나무를 경작을 해줘서 여러분들 이 오렌지 경작탄 수익을 배분을 해주겠다라고 한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내가 그 농장 주인이 열심히 오렌지를 재배를 해가지고 너네가 나한테 투자를 했을 때 이 과실에 대해서 너한테 나눠줄게 라고 한 게 바로 그 컨트랙트 인베스트 컨트랙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위테스트가 뭐길래 그래서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 하위테스트가 지금까지 미국은 판례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이고 성문법 같은 경우는 법주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에 요건을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차곡차곡 쌓여서 케이스별로 이제 쭉 이 판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정립되는데 이 판례가 바로 하위테스트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 사업, 터먼 엔터프라이즈가 있어야 되고 타인의 노력, 그 다음에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으면 이거는 투자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저한테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투자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가격이 오르거나 이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투자하세요. 그리고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니까 이거 너네 증권이잖아. 증권이면 증권에 관련된 법을 따라라고 하는 게 이 하위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이제 SEC가 굉장히 이제 가상자산이 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2017년 이후로 엄청난 공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EC가 어떤 식으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웰스노티스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요. 레이더망에 걸리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 너네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불러서 얘기를 하고 합의가 된다. 합의가 되면 이제 어떠한 간략한 명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나는 이거 어떤 재단들은 어?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은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간 거고 여러 재단들은 SEC의 그 힘에 굴복하기도 하고 뭐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그냥 합의 명령으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연구소 일을 할 때 총 그 24건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도대체 뭐 때문에 걸까? 어떤 개별적 사실관계가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되지? 라는 걸 해봤는데 그 정지명령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4건 봤는데 10건 같은 경우는 그냥 합의하에 정지명령 받고 끝났어요. 이제 뮌토큰이라고 여러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최초의 그 정지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당 리뷰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 이제 이거 리뷰 작성하면 토큰 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또 SEC 레이더망에 걸려서 야 이거 미등록 증권이야. 너네 미등록 증권을 당연히 판매하려면은 너네 왜 우리한테 뭐야 신고 안 했었어? 그리고 나서 팔았네? 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뭐야 정지명령을 내리려고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얘네가 하는 게 너네 그 토큰 백서에 자금을 모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자금이 사업을 활용할 거고 나중에 상장돼서 거래될 거야. 그리고 이 모금이 당연히 회사 운영에 사용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홍보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공동 창업자에 포함한 경영진의 일액을 내세우면서 이제 뭐 홍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한 거 아니냐. 그럼 너네 이거 증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 이런 것들로 해서 얘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가 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희 조건정도 이렇게 얘네가 윈토큰, 빅플레이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시면은 결국에는 다 이런 식의 이유들로 다 이제 정지명령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투자자들한테 어떤 기대를 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낼 거야라고 했고 그런 것들 실제로 운영에 쓰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상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 건 인지명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웬만한 거 다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좀 생각에 저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시작된 것들이 뭐 블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종료되어 있고요. 명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ICO 중단, 상장 폐지하기로 거의 이런 것들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이 되고 이번에 투자금 환불에 벌금 내고 더 이상 이거 반행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어떤 페널티를 얻게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명령에서 어떤 SEC와 같이 합의를 못한 친구들은 소송 절차에 구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소송 절차를 지난한 소송 절차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4건 정도 됐는데 퀸, 모이트로필, SRP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거의 다 사실 SRP의 승소로 끝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SRP는 사실 항소 정말 완벽하게 종결됐다고 볼 수 있나 해서 제가 그냥 진행 중으로 해놨는데요. 종결된 다섯 가지 케이스를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이유로 다들 이제 청구, 이제 다 기소를 받게 돼요. 하위테스트에 다 여기가 등록이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증거법, OA, OC 이런 게 결국에는 증권이 미등록한 사람들 그리고 그걸 판매한 그것을 너네가 위반했으니까 결국에는 너네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벌금형, 혹은 상장 이제 육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재밌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앞에 보면은 단순히 OA, OC 로만 적용된 이런 토큰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벌금형이랑 대부분 상장 유지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결과를 받게 돼요. 나름 작은 페널티를 받게 된 거죠. 앞서 봤을 때는 정지 명령에서 소위 처음에 SAC에 굴복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상장을 자연스럽게 폐지한 애들 말고 소송으로 끝까지 가가지고 OA, OC로 기소를 당한 애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근데 여기가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조비나 하이드로 이런 CMC팀 이런 애들은 증권법 17A, 증권거래소법 10B로 같이 이거를 걸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증권, 그러니까 사기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기죄로 걸린 증권거래소로 벌금형을 받거나 이런 걸 이걸 떠나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뭐 수익보고서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기로 거의 준해가지고 조금 더 엄중한 거를 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7A나 10B 이렇게 사기죄로 같이 보소된 애들은 이렇게 다 상장폐지를 법원이 명령을 하거나 엄청난 징역형을 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상장폐지가 유도되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정지명령에서는 대부분 SEC에 어떻게 보면은 소위 쫄은 그런 계단들은 합의해서 상장폐지가 됐는데 아, 난 끝까지 갈 거라고 한 애들은 증권사기 혐의가 없으며 주로 그냥 벌금형에서 끝났고 하지만 증권사기가 있었던 애들은 매우 엄격하게 상장폐지까지 되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작성을 했을 때가 리프톨이 사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플의 행방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리플의 청구 취지를 보니까 여기에서 말했던 17A, 10B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OA, OC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생각보다 이거 리플은 혹시라도 지더라도 상장폐지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재밌게 봐야 하는 게 리플 소송이 나오기 전에 LBRY 재판에서 말받으러 산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였냐면은 증권 발행 행위 자체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유통시장에서 이 LBC 토큰이 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되게 심각한 일을 냈는데 발행 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유기체로 쭉 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발행과 유통을 나눠가지고 법적으로 다르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BLX 로우 리플트라고 이제 이게 블록체인 유명한 로펌이었는데 얘네가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여기 보이시든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유통시장에서 그 법적 관계가 발행 시장에서 법적 관계가 유통시장까지 계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봤을 때 리플이 그러면은 파기죄로 고소가 된 게 아니고 단순히 미등록 판매로 고소가 됐고 발행 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눠서 볼 수 있다면 리플은 생각보다 승소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리플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냐면은 부분적으로는 리플이 이기고 부분적으로는 리플이 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거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발행 단계에서는 리플이 졌고 유통 단계에서는 리플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발행 단계에서는 직접 세일하잖아요. 리플이 ICO 같은 거 할 때 기관들한테 직접 세일을 하니까 하위 테스트에 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수익에 대한 기대 존재를 투자자가 리플한테 직접 갖는다는 거예요. 리플이 토큰을 직접 세일하니까 이거는 인과관계가 되게 충분하다는 거죠. 어떤 법률 같은 요건을 판단할 때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발행 단계에서 제가 그냥 ICO나 이런 걸로 직접 샀으면 리플이 내 토큰을 올려줄 거야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냥 제가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요. 그러면 리플이 올려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단순히 시장의 유통성에 의해서 난 먹어볼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눈 거를 실제로 이 논리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 프레스 판사도. 그래서 기관은 리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고 그런데 유통시장에서는 매도자, 매도자가 서로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3자를 인식할 수도 없고 조금 인과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자금도 이렇게 다른 매도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건이 불충족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통시장에서의 프로그래머틱 셀즈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앞서 발표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토큰 시장의 SES에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지 명령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는 항상 폐지가 될 수 있지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발행 단계랑 유통 단계를 좀 구분해서 요즘에는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포레스 판사나 아까 발바도을 판사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미국 전역의 다양한 판사들이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사담을 이걸 논외로 하자면 어쨌든 설레가 두 개나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게 조금 더 다듬어질 수도 있고 다른 논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 증권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고소당했다고 해서 상당해서 변했지 않을 수 있겠다. 걔네가 대체 뭐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 우리 테라로나 검사도 리플 판결에 증거 신청을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가 자본시장법밖에 없잖아요. 가상자산 기본법이 없고 테라로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발행과 유통 단계를 이렇게 나눈다면 사실 테라로나의 어떤 발행 단계에서의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본시장법을 미국처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은 유통은 아니라고 했지만 리플의 판결에 따르면 발행 단계에서는 증건법 어긴 거 인정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테라로나의 발행에서의 그런 사기 혐의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빨리 끝났나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